D2 좀 스피디 있게 스피디 있게 와 어어! 아니 스피디 있게 한다고 했지 스피디 있게 끝난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아 잠깐만! 아! 아니 스피디 있게 한다고 했지 스피디 있게 끝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잠깐x3 아니! 성을 쌓았다고요 성을! 성을 쌓았는데 아니 성을 이건! 와 저기 그냥 야 매치보다 매치보다 매치 할머니 찬 씨리대하다 도대체 할머니께서 얼마나 주셨길래 도대체 어? 내 이거 망했다 이건 망했다 망했다 x3 진아니 이기계 좀 해줘요! 할 수 있는 일 없었다 심하미 모어 나도 레벨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안다움 없이 네 안녕하세요 네 복각 스트리머 고씨나리라고 합니다 요새 뭐냐 저기 4층 계급의 스트리머 중에서는 그나마 잘 나오고 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유튜브 구독은요 유튜브 구독까지 눌러야 프로인데 누르셨겠지 설마 안 눌렀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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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올게 유튜브 고씨나리 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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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가 몰라 버프가 어 제가 방송 중단할 뻔 했죠 잠깐 시작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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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버플받은 고씨낸 무전 무전 존재입니다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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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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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받았죠 버프 받았죠 아! 젠장! 왜 잡을 떴지!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짝대기 안 나오지! 아! 망했다 아! 아타마가 이타쿠나를 대시오 마타시모 자! 버프는 여기까지 예! 버프의 장점! 고시나리가 버프를 받는다 단점! 시청자분들도 버프를 받는다 네 아! 어려워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기 적당히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시간이 느려져 와! 이대로 지지 않는다! 고시나리 이대로 지지 않아요! 이대로 지지 않는다구요!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안는다! 자! 렛츠 고! 드디어 이겼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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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내기! 아 죄송해요! 이기는 바람에 이기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예! 저도 모르게 2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